13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여자친구의 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웃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에서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2. 후엉 씨,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데 표정이 그래요? 아리랑인데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도 왠지 슬퍼지네요. 아리랑에는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느꼈던 한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저도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3. 한국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낯선 사람에게는 어색해서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조금만 친해지면 아주 친절해요. 13. 한국인의 사고방식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여자친구의 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웃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국에서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2. 후엉 씨,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데 표정이 그래요? 아리랑인데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도 왠지 슬퍼지네요. 아리랑에는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느꼈던 한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저도 들으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3. 한국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낯선 사람에게는 어색해서 차갑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조금만 친해지면 아주 친절해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비슷해요. 한국에는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자는 존중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무시를 당했지요. 그래서 남자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하늘이라고 했고 여자는 낮은 곳을 의미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인식이 요즘도 남아있나요? 시대가 변하면 사고 방식도 변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하면 말하기 무섭게 여자들한테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남자들은 옛날이 그리울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자보다 더 존중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2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비슷해요. 한국에는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자는 존중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남자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하늘이라고 했고 여자는 낮은 곳을 의미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 인식이 요즘도 남아있나요? 시대가 변하면 사고 방식도 변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말하면 말하기 무섭게 여자들한테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남자들은 옛날이 그리울지도 모르겠네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자보다 더 존중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3번 다음 발표문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와 몇 살이에요?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외국인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나이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어에는 경허법이 발달하여 높임말이 있으면서도 반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되고 자신보다 더 어리면 반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아야만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맞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약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발표문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뭐예요?와 몇 살이에요?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나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외국인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나이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불쾌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어에는 경허법이 발달하여 높임말이 있으면서도 반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되고 자신보다 더 어리면 반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알아야만 자신이 어떤 말을 사용해도 괜찮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맞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만약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신 김용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현대문화의 여러 현상을 보면 같은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호칭 문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족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족 호칭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우리의식은 집단주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를 중시하다 보면 공적인 일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군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계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응원에는 또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 신바람 문화도 담겨 있죠.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대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하신 김용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현대문화의 여러 현상을 보면 같은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해온 내용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호칭 문제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족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족 호칭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우리의식은 집단주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를 중시하다 보면 공적인 일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객관성을 이룰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식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 모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군요.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계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리 응원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응원에는 또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 신바람 문화도 담겨 있죠.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대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